안녕하세요. 디스 이스마이 아키텍처의 강병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전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센터의 박종민 책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LG전자 디지털 센터의 박종민입니다. 네, 저희 LG전자의 ThinkQ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LG ThinkQ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네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LG ThinkQ 제품이 연동된 ThinkQ 크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nkQ 크라우드에 연동된 제품으로는 가전, TV, 로봇, IoT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LG ThinkQ 크라우드를 통해서 연결성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면서 어떤 챌린지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의 꼴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전 가전 제품의 와이파이 모듈이 탑재가 되었고 그 탑재된 기기들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확장성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서비스와 제품들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통합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inkQ 클라우드는 크게 네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연결성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레이어, 앱으로부터의 요청 및 기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싱 레이어, 그다음에 적재하고 분석하는 레이어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예로 설명을 드리면 ThinkQ 제품이 AWS IoT와 상호 인증을 통해서 연동이 되어 있고 데이터 요청 방식에 따라서 EC2 및 람다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각 EC2와 람다에서 RDS, DynamoDB를 양쪽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최종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가 되게 됩니다. 네, 앞단에 IoT 코어를 쓰고 계시는데요. IoT 코어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를 소개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24시간 안정된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운영적인 측면에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일임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AWS IoT에 대한 적용을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AWS IoT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연결성이라든지 데이터의 수집 처리,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기능들이 저희 요구사항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AWS IoT 팀과 협업을 해서 여러 번의 아키텍처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게 되었고 AWS IoT에 신규로 추가된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구조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레이어를 보시면 프로세싱 레이어에 EC2와 람다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결국은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빠른 요구사항의 대응을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점점 성장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 다음에 워크로드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EC2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비용 효율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저장하는 그 레이어를 보시면 RDS와 다이나모 DB를 혼용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신가요? 기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기계 상태 변경과 같은 24시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시계열 데이터들은 확장성에 특화된 다이나모 DB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RD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데이터 분석 및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키네시스의 파이브 호스를 통해서 S3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기계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은 최종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계에 대한 사용성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신규 기능들에 대한 추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내에 있는 기획자와 분석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 포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레벨의 요구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 연동을 위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향후 아키텍처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지속적인 리 아키텍처링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연동된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도 그에 맞도록 확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 아키텍처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기계에서 수집된 사용성 데이터와 사용자의 액티비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기계 생산, 구입, 수리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그에 기반한 서비스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his is my 아키텍처였습니다. This is my 아키텍처였습니다. This is my 아키텍처였습니다. 이 아키텍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